광주시가 호남대와 차이나 프렌들리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시는 한중 문화 교류의 중심 거점 역할을 할 차이나 프렌들리 지원센터를 호남대 공자 아카데미 내에 설치하는 것을 곧자로 하는 업무 협약을 30일 체결했습니다. 특히 지원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중국인 유학생과 다문화 가족, 관광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중국어 상담 전용 전화를 설치해 24시간 콜센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